뮤비 Catalunya만 fique 선배님.. 잘하라고.. 수비.. 잘하라고.. 나가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신인 선수들이 나가는 만큼 벌써 팀의 자랑스러운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MVP! 지금 다들 신나있어요. 다 같이 가가지고. 예금 다 신나고 싶은데? 그럼요. 그럼요. 아니요, 혹시?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산베어스 투수 김도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산베어스 포수 류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산베어스 내야수 임종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산베어스 내야수 여동건입니다. 제가 올스타 나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네가 가냐? 왜? 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나가게 됐으니까 좋은 기회 주신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각지에 있는 좋은 선수들이랑 상대하게 되는데 공격적으로 좋은 선수들이랑 상대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가서 제 실력을 다 뽐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가서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배우고 좋은 경험하고 오겠습니다. 일단 너무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독님께 감사하고요. 가서 다치지 않고 좋은 선수들 많이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고요. 제가 던진 내용 치고는 그래도 결과가 나쁘지는 않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뽑아주신 것 같은데 기회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 가서 이제 열심히 던지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안 다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다치고 잘 후반기까지 가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격 쪽에서 조금 기록이 좀 괜찮게 나와서 보내주시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가서 제 이름을 알리고 오겠습니다. 앱 올스타임 리핀. 네 그거 받고 오겠습니다. 저는 감독님께서 항상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해주시는데. 좀 더 성장하라는 의미에서 데리고 가준다고 생각하고. 가서 손준이랑 같이 경쟁해서 미스터 올스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가서 끼 부리라고 뽑아주신 것 같고요. 가서 뭔가 해내겠다는 마음보다는 경험체를 먹고 온다는 생각으로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이제 올해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이제 기회도 많이 받는다면. 좀 적극적으로 승부하면서 팬분들한테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잠실 야구장에서 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 실력을 키워서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좀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분들께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올스타 레스코어 하면 돼? 오우. 오스타레스 기립. 재우가프지. 오스타레스 기립. 오스타레스 기립. 리허설, 리허설. 하나 둘 셋. 오스타레스 기립. 왜 이렇게 진짜 잘 안 오셔. 오스타레스 기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